지금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치륵 잘 먹는 방법 아 저도 글을 딱 글을 봤는데 포탈 근처 그니까 포탈이 왼쪽에 있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왼쪽 포탈 근처에서 보스를 잡으면은 이제 치륵이 잘 뜬다 그런 글이 있길래 보지하고 저도 제 치륵 먹은 영상을 한번 돌려봤거든요 근데 아 진짜로 나도 그냥 루머 그냥 후스갯소리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이게 제가 커플이 먹었을 때도 커플이 먹었을 때 그 듀켈이 왼쪽에 있었어요 듀켈이 듀켈 왼쪽에 있었는데 커플이 나왔어 이때도 어 듀켈 포탈 옆에 왼쪽에 있었는데 포탈 근처에 있었는데 이때 커플이 나오고 제가 여태까지 치륵 먹은 경험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서 표본은 좀 적겠지만 어 루커마 먹었을 때 없적답니다 아 이거 봐봐 이거 지금 진짜 내가 이거 루커마 먹었을 때도 스우가 포탈 근처에 있고 나도 포탈이 있고 이때도 루커마 이렇게 뜨고 블랙하트도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치륵을 커플링이랑 루커마랑 블랙하트밖에 못 먹었거든요 스우 여기 있고 나 여기 있어 지금 포탈에 있어 근데 잡았어 지금 잡았어요 지금 잡았더니 블랙하트 나왔어 블랙하트 아 이거 진짜 이게 내가 이걸 보고 어 이거 일리가 있구나 어 이거 진짜 이거 가능성이 있구나 해가지고 오늘 한번 테스트 들어갑니다 여러분 테스트 자 일단 여러분들 첫 스타트는 하드루시드인데 하드루시드 같은 경우는 오르골이 가운데 고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부술게 요번에는 요 포탈에서 부술게 포탈에서 요거 아 잠깐만 원기 렛츠고 가보자 아싸 소원수 소원수 타이밍 나이스 개꿀 너무 좋아오 자 소원수 깔고요 바인드 걸고요 릴을 깔고요 아 끝 가보자 바인드 몇줄 단에 잘 보세요 항상 이런거 잘 봐야돼 와 여섯줄 1패 넘겨 1패 빠꼽시 넘겨 1패 넘겨 1패 빠꼽시 넘겨 1패 넘겨 아 좋았어 좋았어 바로 웹퐁퍼프 바꿔줍니다 자 인피니티 스펠 지금 30초로 남아있기때문에 얘는 항상 꼭 쓰더라 이거 아 좋았어 좋았어 오버드라이브 태포 태포 맞았나 이거 아 뭐야 뭐야 아 나 요즘 왜이래 소원수더라 소원수 소원수 썼다 야 쟤는 못쩍 아 힛도 못 달았어 하천하렴포도 저정도로 보수는 못 녹이는데 갓겜이네 이거 하천하렴포도 저정도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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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락고통 레츠고 아 승훈님 3락고천은 특가전 3패 넘어요 레츠고 자 인피니티 스펠 가즈 어 아케인쉐이드 가즈 가즈 어 일단 뭐 치륵은 안떠고요 가즈는 나왔습니다 어 일단 오케이 자 일단 첫번째 트라이 실패 아무튼 근데 루시드는 애초에 고정이라 얘가 안나올거 같긴 했어 어 어 오호 자 이번엔 논란에 수호 가봅니다 수호는 진짜 확률 높아 이거는 수호는 제가 보기 진짜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들어가볼게잉 자 레츠고 가보자 수호는 진짜 몰라 이거 자 왼쪽으로 유도 잘해야돼 수호야 왼쪽 유도 자 드랍 스위치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도 완벽한 드랍 끼고 잡아야되지 그치 완벽한 끼고 잡아야지 어 이거 낄거 다 꼈어요 아 잠깐만 잠깐 사땠는데 이거 잡아 잡아 나 왜 살았냐 어 브로테이머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지금 공식대로 잡았어요 지금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추옥 뭔 개 추옥이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갑자기 깡 추옥이 뜨는 거 뭐야 이거는 아니 순간 나 지금 테서비인 줄 알았잖아 어 뭐 루컴 안 떴어 아 루컴 할 때 안 떴어요 어 음 어 아니 순간 이거 보고 설마 루컴만 가했네 난 바보야 이번엔 제대로입니다 이번에 하드듀킬 갑니다 얘가 처음 들어갈 때 헤도 깎으려고 진짜 별의별 발광을 다 하거든요 얘도 조심해야돼 그래서 얘도 아 찻쌤 뭐야 야 야 극딜 버프 안 돌았는데 극딜 훌타임이야 지금 좋됐어 여러분들 참 타임 원기 레츠고 아 일단 원기 고자 아 잠깐만 아 이거 극딜 버프 안 돌았네 이거 보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아 슈마 아 잠깐만요 어 전사 링크 다 있어요 전사 링크에다가 물약에다가 다 빨아 보냈는데 아 끝없는 거 통 레츠고 아 야 아 이거 뭘 렉이야 아 이거 아 렉 걸리면서 시즌이 삔 났어요 이거 연기 삔 났어 렉 걸리면서 이거 와 굼지미 굼지미 렉은 못 참지 이거 제네 부족 오 시발 자 준비할게요 파이터 걸고 이리 깔고 끝없는 거 통 레츠고 자 가보자 여러분들 들었겠어요 하자마자 원기 레츠고 자 지금 위치 너무 좋아요 지금 위치가 지금 완전 텔포포탈 쪽이구요 가보자 잡았다 설마 아 어 오케이 여러분들 마기단 가나요 이거 아 앱솔렙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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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나오네 뭐야 이거 아 왼쪽 모아야돼 왼쪽 와야돼 데카 깎일게 그냥 이거 데카 깎이고 레즈링크 잡을게요 안전하게 오케이 여기서 잡을게 가보자 곡은 뜨냐 진짜 아 아 아 아 이거 잠깐만 다 실패하는데 오늘 하다못해 아케인도 안 떴는데 야 이거 왼쪽 이게 안 먹히 안 먹힌다고 하기 좀 그렇죠 이게 표본이 좀 적으니까 어 안 떴어요 안 떴어 안 떴어 실험이 일단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잡을게 원기 가자 자 갑니다 위치 좋아요 지금 왼쪽 왼쪽 아래 아 이건 좀 내졸인데 아 됐어 야 됐떠냐 하하하하 야 이건 진짜 이건 야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지 깨끗해도 너무 깨끗한데요 이거 아 똥고쇼했는데 일단 실패에요 여러분들 아 이거 일단은 어 요 민간요법이 그래도 뭐 하루아침에 뭐 치르기 뭐 하루아침에 떴으면은 지금 시세 풍락했겠지 아 뭐 우연의 일치였는지 정말 이게 맞는건데 이제 운이 조금 안좋았던건지 어쨌거나 쫌망 ㅎㅎ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음 뮤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